야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봐. 매워? 응. 어. 야 해. 어, 땡큐. 아, 어떻게 이렇게 챙겨줘요? 하던 거야, 하던 거. 리더 인정. 오랜만에. 야 진짜 백현이 없으니까 진짜 아무도 날 공격 안 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편하다 근데. 근데 이런 것만 막 줘도 막 백현이가 막 아 형 왜 이러는 거야. 방심하지 마야! 왜 이러는 거야, 왜 이러는 거야. 1012 걸었을 텐데. 힐링 여행해, 이번에. 마음이 너무 편해. 힐링 여행. 잘 지내! 잘 지내!